정말 대기하네 너도 간식을 못해 여기 싸우나보다 거의 저거 날먹으러 갑시다 그냥 바꿨다 아, 저거 못 잡냐? 방금 패시브 2타 칠러한테는 잡았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아까운데 말이지 일로와라, 리키야 아잇, 깔끔하게 잡았네 이거는 포켓 갈 갑시다 경추 두렵지 않아? 운명이 죽어 아흑 아흑 쓰레기를 치우려고 직접 물에 들어가기도 했지 슨 이제 모임 저거 모임 저격이네요 저격 W 없다 야 아 어? 뺏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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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앉아 있어야 겠다 뺏네 에잇 됐구만 처음부터 각오한 일이야 이거는 치명타악률을 올려주는 레이더를 가도록 아 레이더래 예각창 가야지 참 어허 예각창을 가볼꺼니 뭘로 만드는 도전하니 아마 안 내려지는 너 아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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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법 찾는 재미가 있네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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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아 뾰라니 형 뾰라니 형 뾰라니 충룬돈 10레벨 잘컷니 등서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어색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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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락 혐의네? 아, 잠깐 하늘 좀 보면서 쉬자고 어허어 아, 진짜 아프네 유리조각이 널 부러져 있네? 위험하게 응, 나가 임마 넌 끝났다 장민이는 아야에 계시? 좀 각오한 일이야 근데 아야, 아, 방어력이 아프다 그런가 아, 더럽게 아프네 아, 너의 위짓을 받았어 어떤 장애물도 두렵지 않아 제법 찾는 재미가 있네 공속 충분하니 더 언제나 가야겠는걸 포인트 볼일수면 보이네요 이거 황당에 오메가 뜨니까 일단 오메가 먹으면 베타 그 뭐냐 분명의 주사이 가야겠지 툴빼가 훨씬 편해지겠어 좋은거야 좋은거 나와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어디 없네 너희도 반드시 구해줄게 야, 어, 웨그 템버호 야무지네 흑맥은데, 야무지게 잘 뽑았네요 퍼록 3점으로 근데 저거는 치면 밸류가 딱 꽤 어 어 아니 왜그러토 오메가드 저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잡은거 아님 오메가가 잡은 겁니다 내가 죽인거 아님 아 그래 버건디 가야지 참 아 처음부터 각오한 일이야 다음에는 꼭 구해낼게 이런 곳에 살려면 얼마나 모아야 할까 아니 뭐 너희도 반드시 구해줄게 너희도 충분해 좋은건 봐라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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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짐 넓다 다들 잘 사나 보네 우와 이게 있으면 택배가 훨씬 편해지겠어 으 잠깐 쭉 from als 시작 워 Dragon tera 으 으 으 치틀을 끼기 까지는 시간이 좀 으 으 으 여기도 하나 기댔 Marshall 으 으 으 으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야 해요 야 이걸 푹 당을 해? 야 이거를 안 먹고 푹 당을 하여 안녕 어디 가는 거야? 병검 마련된다 경찰관과 소방관 다 존경하는 분들이지 병검 갈까? 병검 맞았는데 이게 병검이 공격력은 사라졌어도 치감은 살아있잖아 아 치감이래 방관이 생겨가지고 성탁해가면 이득이긴 한데 일단 병검 올렸다가 저희 로지 잡을 때는 로지 잡을 때는 로빈 쓰고 나머지 근거리 잡을 때는 병검 씁시다 잘 들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거라네 어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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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lad 이거는 너너너뜰 설치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아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아 움직여야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아 기술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뭐지? 목성의 슬프트인 모션은 좋은 징조군요 당신의 의지가 운명과 이어진 결과예요 허허 이게 뭐지? 나는 잘 모르겠다 아니 근데 아니 마지막에 막 끊고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여기 다 몰렸어 이게 진짜 무슨 일이냐 허허 감사합니다